도민우 씨는 어떤 역할, 자신 있으세요? 저는 이성균 선배님의 셰프 연기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. 만약에 순서 뒤바뀌면 너도 박진 마냥 뒤로 거꾸로 매달일 줄 알았나? 19번 테이블 파스타 아직 멀었나? 야, 주리 너 반항하냐? 아주 거꾸로, 거꾸로 박진 마냥 거꾸로 매달아 줄까?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? 하자! 야, 주리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?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?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? 하자! 나라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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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10! 연애에서 2! 처음 봤을때